아씨 아까 아까 죽었으면 큰일나봐 했네 아씨 자 죽고 죽은거야? 저 앞쪽에 하나 있네 저 그죠? 왼쪽에서 온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아 여기다 여기다 왼쪽 바라 자 자 아 너 근데 거기 거기가 있으면 쏴도 무의미하잖아 쏴 지금 쏴 아 있잖아 자 자 아까 갈림길에 니가 빨리 가갖고 쟤를 쏘고 반대쪽으로 쳐야돼 그니까 왜이렇게 천천히 다니냐고 오케이? 과감하게 하러 과감하게 쫄지말고 아 그렇게 안된다니까 야 그래봤자 게임일 뿐이야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안돼요 업주사님 못보시면 안되죠 아 여자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가라구 빨리빨리 가 뛰어가 이거 하는 동안 얘가 안 나타나니라 빨리빨리 가라구 죽고 죽었어? 예시 그래서 여러 번 죽었는데 오른쪽으로 가 가 빨리 가 뛰어가라구 오른쪽으로 못 가잖아 지금 반대여 반대여 두 마모라구 길이 보였어? 오빠는 여기서 지금? 아이 일단 빨리 간 다음에 빨리 일단 가노라구 가려고 하는데 걸렸다구 걸렸다니깐 아 아 답답해 진짜 걸렸다니깐 길이 안보여서 길을 보고 갈려고 그러자마 자 자 아 왜 이렇게 쪼는거야 쪼는게 아니라 길이 걸렸다구 자 안 먹어? 길이 걸렸다고 오빠가 가봐 걸린다니깐 어두워서 아 방금 처음 보셨군요 자 주야 나도 가고 싶은데 길이 걸렸단 말이야 이런걸로 싸우진 않습니다 자 야 일로와 안 켜 안 켜 안 켜 직업 없지 어차피 지금 저 활동은 안 나타난다니깐 나타나 이제 오케이 오 아 아 옷이 안보였어 엄마 안보인다니깐 아니 저거는 쟤가 오른쪽에서 나타나다니깐 아 진짜 안하네 진짜 안 보여 아 저희 맨날 싸우나요? 맨날 싸운거 같진 않은데 그런가? 우리는 이게 맨날 싸워서 싸우는건지를 모르실거야 그런가? 싸우는거 같지가 않아 아 아 아 통통통 쟤를 여기를 유도해야돼 구우 싸움보는 재미로 보십쇼 여러분 오늘은 특히 격리를 할거 같나요? 아 격리한거지 아 아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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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빨리 여기 있는데 두개나 네 아 아 가야지 가야지 오른쪽으로 아 아 아 안된다 여기는 여러분 조명탄 키우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안맞 아 그 빨리빨리 가야되나? 이제 가자 아 그런가요? 제가 때려 때렸어요? 등짝 스매싱 아 아 어떡하네 빨리 내려가 조명탄 키우고 그냥 피해서 막 도망다녀야되나 여기 조명탄 조명탄 봐봐 조명탄 있어요? 작동 오 빨리 가야겠다 봅니다 아니 그걸 키우고 가야되는거 아니야? 아 네 네 봐봐 어 왔어 오 잠깐 보였는데 어 어 저기야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왼쪽인 아 아 아 진짜 진짜 어떻게 해 이거 아 은폐물 은폐물 뒤에 숨으라고? 은폐물이 있어야 말이지 저 안에 으 으 으 으 자 일단 가가봐요 가보자 가다가 쫓아오는거 같으면 이리와 으 으 으 으 으 백동 아 깨랑 있는데 뭐가 켜켜켜 켜 켜 켜줘 어 켜야돼 켜야돼 왔어어 뒤에서 온거 같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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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탄 키면 안돼 아이씨 조명탄 키면 저거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야 위에 던졌어요 나 아이씨 아 조명탄을 켜서 저쪽으로 가게끔 유인하고 딴 데로 도망가야되나 그니까 여기 갈림길이 많잖아 아아 오른쪽에다가 조명탄을 던져놓고 왼쪽으로 가야되나 몰라 무슨 생각난거지? 자 저 뒤에서 아나 아이씨 아나 어디에서 오른쪽이다 와라 아아 아아씨 아아씨 아 얘 왜 저러워 그게 아니고 쟤는 기다려주는거야 온적하라고 소빈하면 멀리 던져버리려구요? 조명탄을 아까 던졌잖아 오빠가 딴 데다 던져서 쟤를 유인하고 딴 길로 가야될거 같애 자 내려갔습니다 자 조형빨 받으니까 더 귀엽죠 아 아 누가요? 제가요? 뭘 니야 에일리언 말하는거니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자뻑 죄송합니다 맨버트 바로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아 아아 아아 아아씨 조명탄 되게 이렇게 뽑네 아아씨 아아씨 아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난 또 내 얘기하는줄 난 또 내 얘기하는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는걸까 아 저 여자 때문에 더 헷갈려 그치않아? 죽으라라 그냥 무신 트랙크 켜 그냥 여기서부터 켜야돼 켜야돼 근데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아 빨리 아 이거 어떻게 던지는거야 아아씨 오른쪽에 있어 그냥 하얀 방사기로 하면 안되나? 방사기 쏘고 딴 데로 도망가는거? 딴 길로? 아이씨 이거 감마 풀로 올려야겠어요 아이씨 아아 감마값을 좀 올릴게요 너무 그치 너무 어두워서 그 질이 잘 안보이지 않아? 인간적으로 이 공부게임들이나 이런거는 이게 어두운게 문제야 이거 땜에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들어 결정 결정 아까 취소로 눌러서 그렇구나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오 훨씬 편하다 눈이 너무 편하다 보기 좋다 자 자 감마값을 올렸습니다 아이티 누르면 안 던져 안 던져지나? 던져지나? 아까 던져졌는데 아까 아이티만 눌러선 안돼 나 손데로 던지고 옆으로 피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아 아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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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어 어 온다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돼 왔잖아 아니 이걸로는 못쓰려 아 방금 좋아하는데 여기다 던져놓고 조명탄을 안돼 아 조명탄을 안돼 안 돼 안 돼 그냥 옆으로 갔어야 됐어 그냥 그거 하자 화염방탄 아직 필요한걸 혹시 응 일단 던져보고 가요라고 하셨는데 그 그쵸 조명탄이 폭탄이 아니라서 아니 올라가야돼 아 아 눌려줘 지금부터 눌려줘 아 왓 왓 왓 왓 왓 아 아 방금 좋았는데 그래도 좀 나아가는데 자 누메일리언 야 근데 간박감 너무 높은 거 같지 않냐? 너무 높아졌나? 좀만 낮춰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밖에 나가면 너무 허위해 그런가? 아 그럼 밖에서 밖에서 다시 바꾸면 안 돼? 여긴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만 거리일 때부터 조절해야 되는구나 자 눈도? 아 오래 지져야 되니까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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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쪽에 있는 줄 알고. 아니, 저기 앞에 있었는데. 앞에 있었는데. 아우, 박서 씨. 이 장면 오늘 1시간 보나요라는 시는데? 소위 팀께서?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어요. 아. 온다, 온다. 오른쪽으로 가야지. 아우, 아주 잘 죽어. 야, 좀 쫄아야되는 거 아니야? 저거 어떻게 해야 돼? 아, 여기서 왼쪽으로 왔어야 되나? 왼쪽에서 길 있었는데. 지도 한 번도 안 봤지, 오빠? 아니요. 저건 다 못해요, 어차피. 감으로 가야 돼. 감으로 너무 어려워, 감으로. 예, 염도님 안녕하세요. 하이. 안녕하세요. 이러이 씨. 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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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. 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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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. 아, 그쪽으로 가. 아우. 아! 아, 어디서 나온 줄 모르겠어. 아, 너무 어렵다, 여기.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나? 천천히 가야 되나? 천천히 가야 되나? 천천히 가면서 그 뭐지? 무선 트레이커 보면서 그냥 요리조리 피어가야 되나? 아이씨 화염방사기 필요도 없어 이거 왜 준거야? 필요도 없는데? 아 정확히 지금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 이게 넓은 장소면은 근데 여기가 미로 같은데